자연스럽게 대기하십니까? 자연스럽게 대기하십니까?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? 저희 전스트라이크 대기실에 오신 걸 환영하시고요 우리 하울이 오늘 컨셉 어떤 거예요? 저 오늘은 회식 2차 가는 컨셉 아 회식 2차 컨셉 저는 오늘 야근 준비하는 컨셉으로 준비했어요 야근 준비 야근 주로 누가 시켜요? 누가 시켜요? 저도 무서워요 영재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혼날까 봐 같이 이렇게 춤을 출 때 저희가 합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하루 연습한 것만 보고 영재이가 바로 잠깐 스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누나도 우리한테 하루만에 다리 찢으라고 어떻게 찢어 다리를 근데 이거는 저희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작진 탓을 하셔야지 정남누나 정남누나가 잘못하셨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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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